FBI 떴다 핸드폰 아니야? 전화 있는데? 여보세요? 알파요원 네? 뭐라고요? 지금 거기서 한 발짝 앞으로 와라 왜? 왜요? 나무로 된 집이 보일 거다 거기 안에 있는 박스를 들고 가라 나무로 된 집? 이 가방? 이 가방이 뭐죠? 집에 가져가라 뭐야 현실 와 진짜 덥다 하하 으윽 으윽 에이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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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를 안 받아 아무도 에이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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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소라야 숙제에 필요한 사진이 뭐라고 그랬지? 선물 상자? 어 오케이 알았어 찾아볼게 선물 상자라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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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귀엽다 아냐 이걸로 할까? 한 거 좋은데? 흐윽 으윽 다운로드 로봇 로봇이 로봇이 아닙니다 왜 로봇이냐고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에프비아이 어 소라야 숙제에 필요한 사진이 뭐라 그랬지? 선물 상자? 어 오케이 알았어 찾아볼게 에프비아이다 너는 지금 이산만 접근을 하고 있다 으윽 선물 상자라 히힛 네 당신은 로봇입니까? 네 당신은 로봇입니까? 아 아뇨 사람인데요 아 사람 사람임을 증명해라 여기 그림 중에 횡단보도 그림은? 네 누가 그걸 몰라요 당신은 로봇입니까?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사람임을 증명해라 아 알겠어요 뭐 횡단보도요? 줘보세요 이거랑 어 이거랑 이거요 좋아 이제 다운받을 수 있다 으윽 흐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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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편지 봐. 이렇게 하면 안 보여. 비밀편지야. 우와, 어? 근데 알파요원? 아, 머리야. 으아, 알파. 으아. 알파요원, 임무 완료. 오메가요원에게 명령 받았습니다. 아, 머리야. 설마, 나 진짜 FBI요원이었던 건가? 그나저나. 미션이 있다고? 편지지? 편지지로 찾아야겠어요. 어? 발견했다. 근데 이 편지엔 아무것도 없어. 어? 설마, 아닌가? 그래, FBI니까 이 종이에는 암호가 쓰여진 비밀종이일 수가 있어. 어떻게 하는 거지? 어? 이거다. 어? 이리로 전화 오메가로부터? 이 번호로 전화하라고? 1, 4, 5, 2. 여보세요? 알파요원. 혹시 오메가요원? 기억이 났나? 기억이 잘 안 납니다. 알파, 당신은 기억상실증에 걸려 전부를 잊어버렸다. 기억상실증? 아, 머리야. 사고로 기억을 잊었지만 당신은 FBI였음을 잊지 말게. 네, 알겠습니다. 충성, 미션을 주겠다. 미션이 뭐죠? 미션은 집 앞에 있는 편의점 알지? 편의점이요? 네, 압니다. 그 편의점에 다른 팀으로부터 메시지가 올 것이다. 메시지? 그렇다. 그 메시지 전달이 임무다. 어, 편의점 어디에 있는데요? 자두 아이스크림을 찾아와라. 네, 알겠습니다. 여보세요? 끊었네. 자두 맛 아이스크림? 아, 이건 다시 비닐로 만들어야지. 하나, 둘, 셋. 안 보이지? 자두 아이스크림. 근무 완성했습니다. 이제 이 아이스크림을 열면 되나? 아니야.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함부로 열 순 없지. 전화해봐야겠다. 사왔나? 네, 사왔습니다. 아이스크림을 두고 방에 들어가라. 메시지는 내가 확인하겠다. 여보세요? 네? 여보세요? 오메가 연! 끊어버렸네. 엥, 나도 메시지 궁금한데. 그래도 명령이니까. 음, 더 맛있다. 아이스크림이 끝났다. 알파 알파 어? 뭐라고 내는 거야? FBI FBI? 장이다 FBI래 꼼꼼하다 나는 FBI FBI 요원 이름이 뭔가? 내 이름은 비밀 알파요원 기억해라 내 이름은 어떡해 나는 오메가요원이다 너의 상사다 내 명령을 따라라 오메가요원 체면에 걸린다 오메가요원 미션을 주겠다 오메가요원 웃기다 깨깨깨 FB놀이 해야지 깨깨 편심 아우 방학이라고 저 하루 종일 자는 것 봐 진짜 먹다가 이것도 어? 아우 진짜 다 어지러만 놓지 어지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아유 버리러 가야지 이거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 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소